스카하스카 플라스카 고 위스틴 생츠러 생츠러 생보러 위스틴 세상 어딜 가도 위스틴 헛되어 방석 작업 고 고 고 고 고 하루 너무 잘 돼 그다음 날은 마음을 부른 라스트 오늘은 뭐로 살지 김성진 아님 R.A. 스물아홉 잘 사는 법은 아직도 모르겠어 늘어디 오늘도 고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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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 공연 외국인 공연 외국인 공연 외국인 공연 외국인 공연 외국인 공연 에어쀬거든요 오늘 어떻게 그 하늘 풀까 하다가 아 박수 응원법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우리 어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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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아까 뒤에 있을 때 살짝 들었잖아요 그 대기실에 있는데 그..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스피클 니고만한 것보다 걸그러져 나 지금 보면은 거길래 제가 는게 낯선 기운 더 지금 떠나도 돌아올 곳이 예예 나 더는 뭐 너무 있다고는 말을 몰래 주어 덮고 나니 이제 새벽 참이 뜨네 끝날 끝날 좀 더 추구했는데 아 그래도 힘드네요 저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는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됐다 함성이 없으니까 실시간이 없네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다려 고맙습니다